바다에 내렸을때는 4종의 구명정이 펼쳐집니다. 길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안내만을 확인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시 만나요!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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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톡방을 만들어서 자기가 찍은 사진을 핫톡에 올리는거야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저장하고 가져갈 수 있겠죠 내가 단체부터 불러가지고 그렇지 오케이 전부가 올리기 바람이 있어서 이 점을 하늘도 빠진 없이 왜 만들어가지고 아저씨 여기까지 봐가지고 어떻게 나미래가 찍는건 나미래가 찍는거고 이쁘게 찍어줘 야 이거 옆에 푼거는 편집해라잉 붓기 나온거 나오면 저장권이야 정윤아 비하오려고 정윤아 비하오려고 정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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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양해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아마 오늘 일찍 오신 언니들은 우리 일정표를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비행기시간이 정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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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양으로 좀 만지실래요 네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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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200 000 50 100 100 000 000 100 100 000 100 000 000 100 000 000 000 000 우리 나이에 중학교 동학생들은 취업에 들어가서 돌아다 보니까 꼬리기네들이 많아서 근데 우리는 중학교 동학생들은 소담이 엄청 많으니까 애들이 없이 다 그 나이에 다 해 그러니까 얘는 엎어치고 자 올라가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뭐 한 해 한 해 보내다 보니까 건강이 좀 안 좋은 친구들도 있고 이래서 건강관리 잘해서 지금 우리 여기 모여있는 친구들 그 외에도 친구들이 다시 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이 멤버 그대로 또 유지해서 다른 멤버들도 같이 합해가지고 이런 자리 만들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멤버 하면 네 멤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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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프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조금씩 남을 위해서 양보도 해주시고 조금씩 남을 위해서 배로도 해주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다 들어왔어? 제 생각에는 이러고 있어 지금 그 뒤에는 뒤에 찍어라 빨리 붙어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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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여기 밖에서 찍어야돼 안 된다면서요 우리 가이더님이 우리에서 오기로 했어 여기서 둘까요? 여기 빨리 와 빨리 와 우리 수명 당한거야? 너는 그 너는 혼날 짓을 해 이게 무궁화사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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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각종 영화, 드라마 CF 촬영지로 날려져 있죠. 한때 즐겨보셨던 KBS 드라마 순호에서 이다혜 호지호가 서로 부득되었지 않아가지고 뜨겁게 뜨겁게 봉화하는 장면이 연출방송된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부터 세계지인길공원으로 인증받은 곳입니다. 세계적인 지인길공원은 이렇게 배를 타고 가까이서 보실 수 있다는 것도 이것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십시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키렉의 힘분들은 왼쪽 뒤쪽에 작게 보이는 게 많아요. 왼쪽의 수평층을 보실 수가 있겠고. 이것에 출구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운영하기도 하고 나만과 Dá이로 iPadoney 스 waves 테라상 가장眼우는 hesitation 다같이 덕국에 맞고와 맞고와! 다같이 덕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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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와! 다ograph옉 응! 다같이 덕국에 맞고와! 다같이 덕국에 맞고와! 다같이 덕국에 맞고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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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